전문의 김준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추럴 치과기공수 조현진 소장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심미보철인데요. 심미보철은 우리가 데일리 프락티스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아름다움이라는 그러한 주관적인 요소를 다루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철보다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미보철을 하면서 이렇게 고전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심미보철 트러블 슈팅이라는 주제 특히 덴탈 포토에 관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는 2020년도에 만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심미보철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화이트 에스테틱 쪽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보철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구강 건조증 있으신 분들도 아름다운 미소들을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용차 이렇게 좀 경력이 없었을 때는 임상 경력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좀 화이트 에스테틱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그래서 어떻게 좀 프랩을 잘하고 그런 부분에만 조금 신경을 썼던 것 같은데요. 이제 하게 되면서 핑크 에스테틱 쪽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하악 전치부 이런 브릿지 할 때 저런 파닉 부분 아쉬운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을까 그렇게 좀 소장님과 많이 이렇게 고민도 하면서 최대한 좀 아름다운 그런 결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다양한 심미보철을 그래도 적지 않은 그런 케이스를 했었었는데요. 여전히 심미보철에서 싱글 케이스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로서는 사실 이제 케이스 자체의 난이도보다는 환자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케이스의 난이도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를 내더라도 굉장히 까다로운 심리적인 욕 기준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마음에 들진 않더라도 또 환자분들께서는 굉장히 괜찮다고 이렇게 만족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가로서는 사실 이제 환자의 캐릭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기공소 입장에서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케이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싱글 케이스에서는 가장 어려우신지요. 치과 기공소에서는 싱글자리 크라운을 만들 때 구강 사진을 보고 저희는 만들고 있는데요. 그 사진이 절대값이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만약 사진이 올바른 어떤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게 된다면 아무리 저희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 또 이제 사진이 좀 좋았을 때는 저희가 조금 실수를 했던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제 심미보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쉐이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색상에 대한 정보를 기공소에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치과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워낙 장비도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고가의 그러한 카메라를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요즘 또 휴대폰 화질도 굉장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대전에서 개원을 했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좋은 이제 카메라가 없었을 당시에 이제 저희 직원이 이렇게 쉐이드 포터를 찍었었던 경우인데요. 그래서 좀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기공소에 전달을 했었었는데 기공소에서 이제 수사님이 직접 받아보신 상태에서 이걸 작업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정도면 괜찮으신지 아니면 어떠한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 정도 퀄리티의 사신이라면 그래도 아주 좋지도 혹은 아주 나쁘지도 이제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심미적인 요구도가 높은 환자라면 이 정도의 사신으로는 사실 좋은 결과를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좀 그냥 적절한 정도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A1인지 A2인지 A3인지 그냥 이 정도 선에서 해결하는 환자라면 이 정도 사신으로도 작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 사신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그 한 번에 맞출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휴대폰이 아니라 카메라를 샀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카메라 세팅을 이제 한번 고려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카메라는 워낙 종류가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또 이제 각자 선생님들께서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께 제일 가장 맞다 이렇게 추천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사용해왔었던 그런 카메라 기종 그 세트를 소개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좀 이제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판단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제 총 4대의 카메라 세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좌측에서부터 이제 우측이 예전부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써왔던 그런 이제 카메라입니다. 치과에 이제 카메라가 구비되어 있다고 하면 대부분 이 정도의 세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디 같은 경우는 이제 크랍 바디라고 하고 렌즈에다가 저기 보시면 이제 옆에 양옆에 더듬이처럼 되어 있는 게 저게 디퓨저라고 하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건 이제 저도 이제 수련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케이스를 많이 모으고 이제 논문도 써야 되고 케이스 발표도 해야 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샀었던 케이스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사진이 이렇게 좀 많이 어둡고 해서 심리 보처를 하면서도 사실 이걸로 쉐이드를 어떻게 좀 맞춰줬을까 이렇게 소장님들께 굉장히 좀 죄송했었던 그러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 정도의 이제 다큐멘테이션 하는 용도 그냥 정말 기록하는 용도로는 괜찮았었지만 이제 쉐이드를 이제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넘어갔었던 게 이렇게 렌즈는 링 플래시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쏘는 그런 카메라인데요. 이 카메라 세트를 이제 제가 사용을 하면서 소장님과 적극적으로 심리 보처를 많이 하게 했었었죠. 렌즈랑 바디는 변형이 없지만 이렇게 플래시만 바꿨을 때도 같은 카메라의 사진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약간 이제 이러한 정도의 사진의 느낌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대전에 있었고 소장님이 서울에 있었고 그래서 택배 거래를 하면서 이제 세팅 기간도 한 2주씩 이렇게 하면서 한 번의 환자분들을 끝내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환자 매니지가 좀 어려웠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이러한 정도의 퀄리티의 사진으로 했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들의 세팅 값은 색상에 대한 정보가 여러 가지 치아들의 색이 다 보이지만 좀 균일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빛이 너무 많아서 색상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는 건데요. 즉 치아 부분에 빛의 반사도 많이 이제 일어날 수 있게 사진이 찍혀 있고 또 두 번째는 너무 많은 빛으로 인해서 색상의 정보가 좀 많이 제한적으로 표현이 된 것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사진들을 가지고 보철물을 랩에 의뢰했을 때 테크니션의 레벨에 따라서도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좀 생각보다 한 톤 밝거나 혹은 조금 더 밝은 보철물들을 받아보실 확률이 높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좀 이제 기공사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사실 어둡게 만들어진 걸 밝게 만드는 거는 조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제 밝게 만들어진 거를 어둡게 만드는 거는 스테인을 해서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찌됐건 이 정도의 사진으로 봤을 때는 조금 밝은 보철물들을 많이 받아보실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아까 밝게 만든 걸 어둡게 하는 거는 이제 스테이닝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어둡게 만드는, 어둡게 되어 있는 걸 밝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뭔가 색상 처리하는 거나 그런 것으로는 불가능한가요?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고충이 있나요? 네 어두운 걸 밝게 만드는 것은 만약에 이걸 스테인으로 표현을 하자면 화이트 스테인밖에 없습니다. 스테인 자체는 화이트 스테인 자체가 제일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테크니션의 수도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배웠을 때 혹은 임상에서 일을 하면서 배웠던 것들은 어둡게 나왔던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는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 2020년도, 21년도 이때 기억을 사실 되돌려 보면 보철물이 나왔을 때 약간은 이제 자연치, 인접치보다는 살짝 좀 밝은 그런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이제 리메이크를 아 아니요. 그러니까 리메이크를 하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최소한 이렇게 밝게 되면 환자분들이 또 좀 더 좋아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이 밝게 했었을 때 이렇게 조금 인접치보다는 밝을 때 이거를 새로 뭔가 하기에는 시간적인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환자 치아 타임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옆에 있는 치아를 이렇게 미백을 조금 권유를 해가지고 좀 밝게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경영적인 새로운 파일을 창출하는 그러한 것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요런 카메라 세팅으로 했었을 때 사실 그때는 소장님이랑 굉장히 좀 긴밀하게 작업을 하는 건 아니었었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약간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라이트 광원에 의해서 이렇게 치아가 굉장히 밝아지고 표면이 무너지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가지고 작업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자세하게 처음에는 해주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작업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고충들이 있겠다 그런 부분을 느꼈고 저 역시도 이제 리메이크의 그러한 비율을 좀 줄이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카메라에 기변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사진의 아래쪽을 보시면 이제 가운데 두 중절치를 세팅했었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 옆에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똑같은 케이스예요.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제 오른쪽은 제가 팔로우 할 때 사진을 찍었던 거고 이때는 이제 제가 카메라를 기변을 해서 그래서 똑같은 케이스지만 다른 카메라로 찍었을 때 이렇게 똑같은 케이스라도 굉장히 느낌이 다르다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카메라를 좋은 것만 이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고 이제 세팅적인 부분이나 이러한 뭔가 좀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카메라의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이고 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바디, 렌즈, 플래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플래시입니다. 광원을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금 이 케이스는 김준영 원장과 같이 진행했던 케이스 중 엄청 이제 잘 된 사례입니다. 이제 템포러리 상태에서 먼저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고 제가 기공소에서 에스테틱 프로비저널을 만들어서 제 구강례로 딜리버리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딜리버리가 되었고 제가 이제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만들어서 이제 쭉 치료 과정이 보이시고 이렇게 이제 딜리버리를 했습니다. 이 파이널 포토는 제가 직접 기공소에서 찍게 됐던 그런 사진인데요. 같은 케이스라 하더라도 어떠한 각도에서 어떠한 광원으로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아주 많은 다른 결과물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생각보다 임상을 하면서 되게 좋은 잘 맞는 기공물들을 저희도 종종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진으로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조절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가장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도 많이 해봤었는데요. 모든 케이스가 항상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김지영 원장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이 카메라 세트로 이제 대전에서 쓰시다가 왔었는데 이 사진 역시 보면 굉장히 좀 사진이 밝은 느낌들이 있습니다. 사진이 밝으면 좀 안 맞는 보철물도 옆에 치여도 밝게 찍히고 하면서 어느 정도 사진으로 봤을 땐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걸 내 눈으로 본 것보다 사진이 밝다면 이걸 어떤 것부터 조절을 해야 될지 이게 바디를 바꿔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광량을 조절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사진을 찍고 있는 어떤 특정 값들을 조절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사진들이 되게 많이 좀 밝은 것들을 이것도 역시 볼 수가 있죠. 지금 이거는 사진을 찍는 값들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사진을 찍었던 각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6개의 사진을 봤었을 때 맨 오른쪽 위에 사진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빛이 중앙에서 절단 3분의 1 쪽에 빛이 맞아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빛이 많이 치아에 많이 맞게 되면 색상에 대한 모든 정보들은 빛 반사로 인해서 많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그 고유의 자연치아가 가지고 있는 치아의 어떤 특징들을 많이 상실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소장님이 아까 저랑 같이 케이스를 하면서 찍었었던 중절치 케이스 그 사진을 제가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세팅을 하고 사진을 찍었을 때는 그런 느낌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의 카메라를 찍었었던 그 느낌을 보고 기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좀 강렬하게 들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사용을 했었던 바디랑 렌즈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긴 이제 D3라고 되어 있는데 D3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니콘 중에서도 굉장히 하이엔드급이라서 이거는 이제 그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 중에 완전 취미로 이렇게 많이 빠져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고 그냥 우리가 에브리데이 임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저건 너무나 과분한 그런 바디인 것 같습니다. 무겁기도 굉장히 무겁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만약에 조금 좋은 임상을 하시고 싶다 좋은 사진을 좀 남기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제 아까 광원이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사진에서 이러한 이제 트윈 플랫이라고 하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빛을 쏘아주는 그러한 플래쉬를 구입을 하시면 훨씬 조금 더 이렇게 나은 그런 사진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 소장님께서 이제 사진의 결과가 그 세팅 값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고 해서 하셨지만 이거는 다 이제 후 보정이 들어갔었던 거였거든요. 후 보정이 들어갔었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추려고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진들이 다 일정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들이 보였었고 저게 엄청 무겁거든요. 엄청 무거워서 근데 사진을 맨날 후 보정을 해야 되니까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그리고 쉐이드 값도 일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저걸 가지고 이제 소장님의 기공소를 찾아갔었죠. 무겁게 배낭을 메고 가서 거기서 어떻게든 이렇게 세팅을 맞췄는데 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세팅을 맞추면 다 끝나느냐 사실 이제 이게 다시 치과에 가지고 와서 촬영을 하니까 또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그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기공소랑 치과랑이 또 다르기 때문에 치과에 오게 되면은 치과에 맞는 주변 환경에 맞춰서 그 세팅 값을 또 미세하게 조절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몰랐었고 그래서 어떠한 사진 세미나를 이렇게 듣거나 하시더라도 이제 모든 세팅 값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경우에서 그게 항상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조절을 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배우시는 게 그게 더 나은 결과를 얻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핸존을 통해서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카메라의 그러면 세팅이나 조절하는 법들에 대해서 그럼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상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DSLR, 크롭 바디 그리고 풀프레임 바디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새는 이제 저기에 추가적으로 미러리스 바디가 새로 나오게 됐죠. 근데 풀프레임 바디와 크롭 바디의 가장 중요한 건 빛이 들어오는 양이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광량을 가지고 있었을 때 풀프레임 바디가 훨씬 더 빛을 많이 가지고 오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크롭 바디는 빛이 들어오는 구경이 작아서 더 빛을 조금 가지고 오게 됩니다. 즉 같은 값으로 찍었을 땐 크롭 바디가 풀프레임 바디보다는 훨씬 더 사진이 어둡게 찍힐 수 있다. 라는 이제 그런 말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세팅값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제 카메라의 세팅값이고 저는 D850의 105mm 마이크로 렌즈 그리고 니코나 R1C1 트임플래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M, 매뉴얼 모드로 찍고 있고 셔터 스피드는 2백분의 1초 그리고 조리개 값은 32 그리고 기록되는 파일은 로우 파일로 저장을 한다 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는 맨 오른쪽에 오른쪽 아래 보시면 K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켈빈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풀프레임 바디에서만 켈빈 값이 존재하고 있고 크롭 바디에서는 맑은 날, 흐린 날 이렇게 형광등, 백열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크롭 바디에서는 흐린 날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흐린 날은 약 6,000켈빈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는 화이트 밸런스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조리개 값을 높였을 때 그리고 조리개 값을 낮췄을 때는 점점 피사체가 더 밝게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값들은 전부 다 동일하게 했었고요. 조리개 값을 낮췄을 땐 빛이 더 많이 들어왔었고 반대로 조리개 값을 높였을 땐 훨씬 더 사진이 어둡게 찍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F값이 32, 29, 25, 22, 4개를 봐도 A3, A3.5, A4는 확연한 차이가 사람이 보는 눈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F22 값을 봤을 땐 A1과 A2 혹은 A2와 A3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은 어떤 대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요. 더 심한 건 A1과 B1을 살펴보면 어떠한 값에서도 차이를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F가 32 정도 되니까 확실히 좀 다른 것들을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좀 아셔야 되는 게 아까 크랍바디를 사용을 하게 되면 빛이 좀 덜 들어와서 어둡다고 했는데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F값을 낮춰서 밝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F22 정도까지 하면 많이 밝아서 쓰지는 않긴 하겠지만 F22 정도로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 전치부부터 구치부까지가 전부 다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 인물 사진 할 때는 이렇게 뒷부분이 다 날아가게 하는 그런 아웃포커싱 같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F22 정도로 하게 되면 그런 아웃포커싱 되는 그런 느낌들이 나기 때문에 임상 사진으로서는 사용하기엔 적합하지가 않고 사용을 하시더라도 최소한 F25 정도가 그래도 마진 오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셔터 스피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건 이제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셔터가 천천히 닫힐수록 사진은 더 밝게 찍히게 되고 셔터가 빨리 닫힐수록 사진은 어둡게 찍히게 되는데요. 여기 어떤 값으로 설정해야 되냐면 사진을 찍는 사람이 심장이 뛰는 것보다 즉 손이 떨리거나 내 몸이 움직이는 것보다 셔터가 빨리 닫히게 돼서 내가 기록하고 싶은 피사체가 흔들리지 않게끔 사진을 찍어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단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밝게 찍고 싶다면 셔터 스피드를 조금 더 천천히 닫히게 조절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ISO 감도라는 겁니다. 카메라를 크롭 바디던 풀프레임 바디던 제일 먼저 설정하셔야 될 부분은 ISO 감도인데요. 이 감도는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색감의 예민한 부분을 찾아내기 쉽습니다. 단 카메라가 예민해지는 만큼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그 사진에 픽셀들이 노이즈가 발생되는 그런 경우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풀프레임 바디에서는 많은 양의 빛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200 이상은 보통 권장을 하지 않고 이제 100에서 125 혹은 160 이 정도의 값으로 사진을 저는 찍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크롭 바디로 찍을 때는 200 이상의 값으로 처음에 시도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200 그리고 두 번째는 400 아마 이 두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400으로 찍어봤을 때 어떠한 차이가 느껴지면 400으로 해야 되고 이걸 200으로 했을 때도 어떠한 차이가 느껴지면 이제 200으로 세팅을 해서 사진을 찍으시면 되는데요. 그럼 크롭 바디는 200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떠한 장비를 쓰시더라도 내가 찍는 어떤 환경에 맞게끔 이런 어떤 값들을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어찌될까 ISO 감도를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 지금 살펴보시면 저는 D850 풀프레임 바디로 찍었기 때문에 ISO는 200부터 100까지 제가 4가지를 실험을 했는데요. 지금 왼쪽에 크게 잘라온 것은 A1 쉐이드입니다. A1 쉐이드를 200으로 했을 때 160으로 했을 때 125으로 했을 때 100으로 했을 때를 보면 100으로 갈수록 점점 색감이 좀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색에 대한 선명도도 많이 사라지게 되고 반대로 피사체도 좀 어둡게 찍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200으로 갈수록 더 피사체를 밝게 찍히고 색상에 대한 정보가 잘 보이는 것을 우리 눈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값을 조절을 하는 건 내가 이걸 200으로 할지 160으로 할지는 A1과 B1의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시점이 몇부터인지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합니다. A 계열은 오렌지시하고 B 계열은 옐로우시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A1, B1 밝은 피사체인데 어떤 건 조금 더 오렌지시한지 어떤 건 조금 더 옐로우시한지 그런 것들을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해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것 다음이 F값을 조절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가장 어렵기도 한 부분입니다. 흐린 날로 제가 크롭 바디에서는 선택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풀프레임 바디에서는 색온도 선택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색온도 선택이라는 카메라의 화면을 보시면 그린이랑 마젠타가 있고 분명히 530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빨강색과 파랑색의 색온도 막대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저는 지금 5300이라는 값으로 찍은 거는 색온도가 조금 더 푸른 쪽에 가까운 온도 값입니다. 반대로 빨간색으로 가게 될수록 색온도의 숫자는 높게 찍히게 됩니다. 즉 만약에 어떠한 피사체를 찍었을 때 너무 노랗다라고 한다면 내가 조금 더 붉은 느낌을 주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숫자를 높이시면 되고 반대로 숫자를 낮추게 되면 조금 더 파랗게 찍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건 5300 혹은 5500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세팅이 되면 ISO 값에서 너무나 많은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ISO로 찍었을 때 A1과 B1의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상태에서 그 A1과 B1의 보이는 색감이 이게 조금 더 오렌지시한지 조금 더 옐로우시한지 어떤 이런 정도를 색온도라는 수치값으로 조절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러면 사진을 봤을 때 저기 보면은 그린과 마젠타라는 막대기가 있게 되는데요. 저 마젠타는 약간 핑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잇몸을 봤을 때 내가 봤던 잇몸의 색이 지금보다 조금 더 핑크색이 더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은지 혹은 치아의 색이 조금 더 만약에 오렌지시한 혹은 옐로우시한 느낌이 좀 더 추가가 돼야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 그린 쪽으로 플러스 값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반대로 핑크색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 마젠타 값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 수치는 제가 봤을 땐 두세 단계 이상 넘어가서 만약에 세팅을 해야 된다라면 카메라를 전문적인 샵으로 가지고 가셔서 한 번쯤은 캘리브레이션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색온도 5000, 5300, 5500, 5700 나머지 ISO, 셔터스피드, 조리개 값은 다 고정이고요. A1을 똑같이 다 크롭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었을 때 보면 색온도가 5700으로 갈수록 조금 더 약간 좀 붉은 느낌을 받게 되고요. 반대로 5000으로 가지고 올수록 조금 더 푸른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색감이 어떤 것들이 더 맞는지 내가 병원에서 환자의 치아를 본 것과 혹은 내가 병원에서 쉐이드 가이드로 내가 보고 있는 그 색감과 카메라에 보이는 색감이 똑같은지 이런 것들을 보고 조절하시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색온도를 아무리 조절하셔도 이런 색감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A3, A3.5, A4는 굉장히 결과가 차이가 딱 드러나게 되는데요. A1과 A2 A1과 B1은 어떻게 찍어도 똑같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색온도를 먼저 건드릴 게 아니라 ISO를 조금 더 높여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광원에 해당이 되는데요. 세 가지에 지금 광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링플래시 그리고 디퓨즈 그리고 트임플래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링플래시는 사실 구치부를 촬영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참 좋습니다. 빛이 어떠한 한 피사체에 골고루 들어가기 때문에 링플래시 가 조금 더 좋고 디퓨즈는 기록용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디퓨즈를 가지고 내가 좋은 사진을 찍고 어떤 좋은 결과를 기록하기에는 리미트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는 니콘의 트임플래시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비싼 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구매하게 된다 하더라도 한 120만원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요. 요새는 고독스라는 중국산 제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니콘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성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R1C1 트임플래시와 같은 고독스 제품을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빛에 대한 모든 정보들은 다 오프로 제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아마 풀프레임 바디부터 나타나는 이런 슬롯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맨더 값입니다. 지금 저기 보이시는 숫자는 A와 B는 둘 다 1대1로 저는 커맨더를 세팅을 했는데요. 제 커맨더는 한 13년 정도 된 제품입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좀 많이 낡아져서 이제는 1대1까지 해야만 제가 필요한 어떤 광량을 재현이 가능한 것 같고요. 만약 처음에 사시게 된다면 4분의 1 정도 값을 세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는 방법입니다. 저 만약에 트임플래시를 사용하게 된다면 제가 지금 플래시에다가 바운스를 이렇게 씌워놓게 됐죠. 반사광으로 빛을 집어넣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사진을 찍겠다라는 뜻이 되고요. 이제 플래시를 완전히 반대편 방향으로 이렇게 꺾었을 때는 확실히 사진이 조금 더 어둡게 나옵니다. 그리고 피사체로 조금 더 스트레이트로 갈 수 있게끔 맨 오른쪽 사진을 보면 생각보다 너무 많은 빛이 들어가서 색상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볼 수 없게 되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전부다 가운데 정도 사진이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가운데 것도 A1과 B1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즉 너무 많은 빛이 들어가게 되면 A1과 B1의 색이 좀 다르게 보이고요. 또 되게 신기한 건 테크니션으로서 밤에 작업을 할 때는 쉐이디 가이드가 왼쪽의 사진처럼 보이게 되고요. 또 낮에 작업을 할 때는 A1, B1이 보이는 정도가 중간 사진 정도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언제 보고 있는지 언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에 조금 더 맞겠구나 라고 만약에 두 가지의 사진이 온다면 밤에 작업할 때는 왼쪽 것을 보고 저는 선택을 할 것 같고요. 낮에 작업을 하게 된다면 중간 정도의 사진을 보고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즉 빛이 들어가는 각도에 따라서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빛의 총 양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이 조금 더 밝게 찍고 싶을 때 혹은 어둡게 찍고 싶을 때는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사진을 찍었을 때 저 쉐이드 가이드의 서비컬 1분의 반짝 반짝 거리게 사진을 찍게 됐는데요. 즉 치아의 중앙부터 인사이저 까지는 한개도 빛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내가 반짝 거리게 하고 싶은 부분을 가장 튀어나오게 만드는 조건을 쓰는데요. 상악을 찍으실 때는 상악의 서비컬이 가장 튀어나올 수 있도록 고개를 살짝 앞으로 숙여보세요 라고 한다면 CJ 부분이 가장 튀어나오는 부분이 돼서 나머지 부분에는 빛이 저렇게 반사가 되지 않고 부드럽게 잘 통과되게끔 맞게 찍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원을 쏴주는 이런 바운스가 필요한데요. 만약 직접적인 광원을 집어넣게 된다면 너무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빛이 들어가게 돼서 그 빛이 반사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게 되고 반사됨이 많다는 것은 색상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적절한 바운스를 통해서 빛을 전달하게 된다면 훨씬 더 부드러운 빛을 피사체로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바운서를 쓰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환자분이 이렇게 찍을 때 부피가 커서 환자분들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R1C1이든 고독스든 제품을 사게 되면 그 자체 클립형으로 끼우는 바운서도 따로 있어요. 그건 굉장히 컴팩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 찍고 하는 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진에서 보이는 저런 것보다는 사진의 느낌이 조금 더 거친 느낌이 있는데요. 만약에 바운서를 산다고 하면 어떠한 부분을 고려해서 구입하는 게 좋을까요? 루미퀘스트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운서를 쓰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고급스러운 사진을 찍고 싶을 때 보통 바운서를 쓰게 되는데요. 만약에 플래시를 전부다 감싸는 형태로 한다면 전치부에 기록을 남기실 때 아쉬운 부분들이 많게 됩니다. 반대로 구치부를 찍을 때는 부채 타입으로 된 루미퀘스트 같은 제품들은 구치를 찍을 때 많은 구치를 만약에 찍으시게 된다면 딸깍 끼우는 제품을 샀을 때 끼우는 형태를 쓰시면 되고 전치부를 찍으실 때는 바운서만 전치부 용으로 바꿔 끼워서 세팅 사진을 찍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ISO 값을 제가 가장 처음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요. ISO 125 일대 색감을 잘 보시면 A3 A3 A4 A4 보지 마십시오. A1 B1 의 차이가 125 값에서 어떤지 또 100 으로 갔을 때 어떤지 그래서 실제로 내가 작업하는 환경에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보시면 되고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치과에서 직접 카메라를 사진을 찍어 보시면서 캘리브레이션 할 때 A1 과 B1 의 색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건드리셔야 될 게 ISO 값입니다. 감도를 200 이상으로 높이셔서 우선은 A1 과 B1 의 차이를 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김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리개 값은 25 정도로 세팅을 하시고 셔터 스피드나 어떤 광원의 각도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셔서 그에 맞는 적절한 광원을 확보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사진들을 기록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DSLR뿐만이 아니라 미러리스라는 그런 제품으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볍게도 가볍고 사진의 퀄리티도 나쁘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새로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 미러리스 이렇게 조합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개원을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개원하실 때 꼭 사시길 바랍니다. 몇 억씩 이렇게 들어갈 때는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 건 이렇게 별로 느껴지진 않나요? 근데 원장님 만약에 제가 제일 먼저 임상사진에 대한 퀄리티를 바꾸기 위해서 만약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원장님들께 추천을 드리는 것은 제일 먼저 광원을 먼저 사보는 겁니다. 고독스 트윈플래시 제품이 약 4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제품들에 비해서는 약 80만원 정도 싸졌기 때문에 저 제품을 먼저 사고 거기에 맞는 루미퀘스트 같은 바운스를 써서 지금 있는 크롭 바디 85mm 혹은 105mm 마크로 렌즈 광원 을 바꿔서 찍어봤을 때 사진이 달라지는 것을 곧장 바로 피부로 느끼실 수가 그때 바로 풀프레임 을 사실땐 DSLR 을 사시기보다는 훨씬 더 가볍고 찍기 편한 미러리스 카메라를 저는 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게 심미보철 이라는게 결과가 좋았을 때 만족도도 높고 그러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결물 꾸바물들을 나의 혼장처럼 남기기 위해서 여러가지 좋은 사진을 남기고 싶어서 카메라도 바꾸면서 여러가지 소장님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공부도 하고 했었었는데 아직도 많이 배워나가는 과정에 있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모든 것을 다 아우리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당장 내일 쉐이드 포토를 찍어서 보내거나 내 사진에 뭔가 이상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정을 해나가서 맞출 수가 있을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